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얼리메이터 큐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조동사 편에 이어서 가정법 해볼텐데 아주 쉽게 가정법 의미부터 차근차근 계단을 오르듯이 수업을 해볼게요 첫번째 가정법의 법을 봤는데 이 법이 우리 조동사 파트에서 뭐라 그랬죠? 뭐 민법 형법 사법 그 법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말하는 법 말투를 나타내는 법이라 그랬지 국어 시간에는 서법이라는 말을 해요 서법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리가 없지 서법 알아? 모르잖아 그치? 그 서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서법이라는 게 말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스피커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 주는 방식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뭐했다 뭐뭐하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말투도 있겠지만 아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하면 안 되는데 너는 꼭 뭐뭐해야 된다? 이렇게 화자의 주관적 의도나 바람 따위를 나타내는 문장 표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나타내는 방법을 영어에서는 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에 법이 근데 그럼 엄청 많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 어디서 들어본 거 이거 세 개밖에 없죠? 직설법 명령법 그리고 가정법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문장은 다 직설법이라 그래 바로 직자에 말할 설자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직설법이라는 거는 그쵸? 이렇게 하니까 너 늦었다 이거야 늦었구나 팩트구나 사실이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명령법은 임퍼러티브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 원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영어 처음 배우실 때 배우는 거야 비펑추어 펑추어는 시간을 잘 지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라 이렇게 권유하고 명령하는 투죠? 그치? 말투가 바뀌었죠? 근데 잘 봐봐 어떤 녀석을 바꿔서 말투를 바꿔? 동사라는 녀석을 바꿔서 말투를 바꾸지 우리말이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도 서술어를 살짝 변형시켜서 툴을 바꾸잖아 얘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 동사 수로 동사를 살짝 변형해서 말투를 바꾸는 거란 말이야 공통점 맞죠?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이 가정 Subjunctive mood라는 건데요 아 맞다 버블 영어로 여러분들 mood라고 해요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가정법이라는 건 말도 어려워요 되게 근데 봐봐 she demanded 그녀는 명했다 그녀는 요구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킨다라고 요구해 말대안대 요구하다라는 수로랑 시간을 잘 지킵니다라는 수로랑 서로 맞아 안 맞아 우리나라 말로도 호응이 안 되지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킵니다라고 여기 war 쓰지 않아요 여기 동사의 과거형이면 여기도 과거형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약속된 어떤 규칙에 따라 동사를 바꿔요 왜? 말투가 그래야 됩니다라는 말투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치? 되겠어 안되겠어 그러면 오늘 수업의 포인트 아시겠죠 가정법이야 뭐 뭐 하다라는 팩트가 아니라 했으면 좋겠어 해야 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투란 말이야 그럴 때 서술어를 각각 어떻게 변경시키는지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정말 심플하죠? 그치? 서술어의 변형 변화 활용 배우는 거란 말이야 됐지? 말은 되게 유식해 보이고 그럴듯한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단순하게 살짝 암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알았지? 이해 못해도 돼 이것이 문제다 That's a problem이라는 거예요 갑시다 구글 검색을 했는데 가정법 이렇게 나와 길지? 그죠? 엄청나요 여기 보면 무슨 뭐 이게 unreality 현실이 아닌 걸 나타내는 거래 어떤 바람이나 감정이나 가능성이나 판단이나 나의 의견이나 어떤 obligation 의무나 아니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 길어 선생님이 좀 압축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 Subjunctive forms of a verb 가정법 형태의 동사는 표현한다 다양한 비현실의 상태를 비현실이라는 건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지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좋을 텐데 결혼한 건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걸 unreality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의 다양한 상태를 표현해주는 동사 형태라고 그리고 이게 종종 occur 발생해요 가장 자주 어디서 자주 발생하냐 death clauses에서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death 한 다음에 clause가 여러분 뭐였죠? 문장이에요? 절이에요? 절 여러분 이 death절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지? 접속사 death 주어동사 그치? 거기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법이 발생하는 절이 여러분들 death절도 있고요 if절도 있는데요 우리는 death절 조금 포인트를 둬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if저를 공부할 거야 됐지? 좋았어 얘들아 death절에서 발생한다니까 death절에 있는 뭐를 바꾼다는 얘기일까? 주어로 바꿀까? 동사를 바꿀까? 동사를 바꾸겠지 맞아? 좋았어 보자 가정법 문장을 찾는 눈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첫 번째 이런 거 좀 우리 익숙합니다 직설법 문장이에요 보세요 she insisted 그녀가 주장했다 뒤에 death절은 주장의 내용이야 뭐라고 주장했는 거 하니 she had done it 그녀가 그 일을 had done 했다 보세요 그녀가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냥 팩트지 그냥 팩트지 그치? 좋았어 그래서 그 직설법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가정법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she insisted 그녀가 주장했다 she do it herself 그녀가 그 일을 혼자 이거 어떻게 시켜야 될까 여기는 화자의 주장이나 아 여기 여기서의 화자 남아 쉴 거예요 she의 주장이나 바람 이딴 게 들어가야 될 거야 그치? 요거는 뭐야? 해야 하다 이런 말로 바뀐 거야 야 봐봐라 얘는 과거에 그녀가 주장한 거고 과거에 그녀가 그 일을 했던 거니까 시제가 서로 일치하죠 이 친구 일치하지 않는지 이 친구 일치하지 않는지 한 번 봐주실래요? 일치해요? 챙겨 먹은 꼴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불일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체크를 잘하면 돼 가정법이라는 거는 뭔가 수로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꿔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알던 시제 일치 형태가 아니어야 돼 그치? 그래서 기준 시제 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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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과거였네 지금 여기는 그죠? 요 기준 시제와 전혀 무관한 동사형이야 얘 신경 안 쓰고 그냥 약속한 동사형을 빵! 갖다 박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 약속만 외우면 된다고 되시겠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할 겁니다 표정들이 시작한 지 5분 만에 생기를 잃었어 어떡할 거야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봐봐 여러분이 친숙한 이 푸절입니다 그죠? 보세요 If you can come, it will be wonderful 야 니가 참석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겠는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Can 썼죠? 이 푸절에 그리고 주절에 Will 썼죠? 여러분 조동사 편에서 봤겠지만 Will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미래를 다소 확실한 추측이죠 오 좋겠다 이런 거야 니가 오면 참 좋겠다 직설법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면 좋겠다는 뜻이야 근데 아래 거 보세요 Can도 있는데 갑자기 could로 바꿨어 조동사의 과거형을 바꿨고 그 다음에 Will도 있는데 의부로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읽어보면 If you could come, it would be wonderful 이렇게 됐어요 니가 올 수 있다면 참 멋질 텐데 해석은 비슷한데 여러분들 굳이 이런 가정법의 표현이 발달한 이유는 나중에 배우면 봐서 알겠지만 이런 니가 못 올 걸 알아 아유 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느낌이야 혹은 너랑 나랑 안 친해 너랑 나랑 안 친해 너랑 나랑 처음 보는 사이인데 당신이 오면 참 좋겠군요 조금 뭐가 격이 떨어진다고 정중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약간 쭈그리 모두로 정중하게 해줄 수 있는 거지 필요하겠죠 가정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았어 동사형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때 쓰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예의를 차릴 때 정중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큰 맥락을 가르쳐 드린 거야 가정법에 대해서는 가정법 일은 끝